안녕 친구들 오늘은 김치 부치기 이리와 김치를 좀 넣어 이렇게 김치를 그리고 김치를 좀 잘라요 가위로 이렇게 김치만 넣으면 앞발 봐야지 그래 김치만 넣으면 어때 심심하잖아 그래 안그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참치를 넣을거야 참치 어우 고리아 참치네 말레이시아 참치도 올게요 말레이시아 튜나 튜나를 넣어요 그리고 김치 치워라 대구 이거는 튀김깍이야 튀김깍 장갑 끼니까 잘 안된다 하던데로 해야지 물을 넣어 이렇게 적당량 숟가락 그리고 칠리페이크로 좀 넣어 칠리페이크로 칠리페이크로 빨간색으로 나오게 해 이걸 믹스를 해 이걸 나오게 해야지 워터 좀 살짝 넣어 좀 대직하게 끝이야 끝 이거를 이렇게 믹스해 그리고 가스를 오픈해 믹스 대겸아 진짜 와서 좀 아빠 손질 날라 하네 그 정도 센스 없어 이거 만드는게 중요하잖아 그래요 아빠 얼굴보다는 이런데 집중을 할 줄 알았지 몇 분이야 지금 2분이요 어? 2분 30초 반죽이 다 됐어 반죽이 다 됐어 반죽이 다 됐어 다 된거야 이제 이렇게 봐봐 이게 이제 김치 팬케이크 반죽이 끝난거야 그래갖고 이게 이제 딱 가열됐지 예열 됐지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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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줘 여기 집중해야지 얇게 핑이 나게 오늘 요즘 맨날 레이링 시즌이야 비가 와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김치 부치기를 해먹을라 그래 참치 김치 부치기 얇게 그리고 불을 줄여줘야 돼 왜냐면 타 파이어를 중반으로 살짝 얇게 펴줘 얇게 됐지 이렇게 부치기 그리고 대구가 치즈값 세 작은 대부분 치즈값 앙 요런게 이러면 요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참치 냄새가 싹 나 뒤집는 스킬이 중요해 박수 이렇게 홀딱 뒤집어줘야 돼 와 댓글 좋다 바삭하게 구워주면 돼 그리고 이게 김치전 완성이야 쉽지? 베리 이지아 김치, 투너, 칠리 페이퍼, 배추 그럼 이게 아주 바삭바삭한 그게 되는 거야 봤어? 잘해? 네 됐어 내꺼 오케이 자 김치 김치전인데 어휴 어휴 이제 치즈를 넣을 거야 한 장 더 가지고 옷 갈아입었어 두 장 세 장 두 장 두 장 벌써 만들었어 좀 탔어 옷 갈아입으러 갔어 먹어볼까? 네 어떠고 아휴 넌 예 넌 김치 3장 있으면 시끈먹어 아 너무 맛있는데? 쟤이 하나 먹어봐 와 너무 맛있다 괜찮나? 네 자 거기 대구 그 따라와봐요 찍어봐 와 정말 맛있어 아주 잘 됐어 오 야 치즈 오 자 막걸리 주세요 막걸리 막걸리 부탁해요 피니스 됐어? 네 줌 자 여기다가 딱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비주얼 한번 봐봐 어때? 어우 좋아 됐어 조심해 오예 오늘 김치장 성공 자 이거 나눠시어 줌 라이스 와인 오케이 다 됐어 오케이 저 이만까지 써요 아와 찐떡 사야 찐떡 아와 사나 사나 치열 치즈볼 치즈볼 너무 맛있어 안에 참치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거 일단 김치만 넣는 것보다 참치를 넣으니까 콜라 오케이 다 됐어 하다 다 다 감사합니다.